자 지금 이렇게 또 영상에 비추고 있는 이 화면은 뭐냐면은 요건 제가 이제 쿠팡에서 가니 싱크대를 샀어요 여기가 이제 저희 사업장인데 사업장 안에 있는 휴게실입니다 한 10평 정도 공간인데 자 이 공간에서 제가 여기도 다 이렇게 편수 만든 거예요 제가 이게 요거는 2층 침대 거든요 2층 침대 두 개를 붙였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음악을 해요 저희가 밑에는 드럼 연습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짐을 수납할 수 있는 나무가 좀 오래되니까 휘이네요 바나나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짐을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 놓는 거예요 공간을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귤을 지금 받아왔는데 귤이 좀 약간 이렇게 썩는 것 같아 가지고 밥그릇에다 꺼내 놨습니다 정리가 안 됐지만 아이들 장난감 저긴 조금 이제 간이 침대 같은 장소이고 네 여기서 애들이 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것도 아이 장난감이 많아 가지고 거치대를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딱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뭐 바닥 난방이 없다 보니까 이 돈풍기라고 하죠 돈풍기를 틀게 되면 냄새가 처리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배출기 이것도 만들었어요 환풍기를 달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도 배출해서 나가지만 이쪽으로도 배출해서 나가고 제가 배출기하고 배출기에 배풍기에 상당히 환풍기 제가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좀 아시겠나요 연기가 참 저희한테 해롭잖아요 피아노도 있고 또 여기도 이렇게 작게 창고가 있고 또 창고 바깥으로 나가면 또 야외 테라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대한 제가 알뜰하게 이용하기 좋게끔 완전히 제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원래 무늬 저것도 무늬인데 이중 무늬 이중 무늬 그래 가지고 최대한 난방을 돌리면은 그래도 춥진 않더라구요 자 그리고 게임기도 이렇게 제가 레트로 게임 이전에 저의 세대는 저는 79년 세대 돼 가지고 옛날에 오락실 세대라서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가끔가다 아들하고 신나게 노래 오락할 때가 많아요 자 어쨌든 이게 갑자기 제가 요거를 요 시스템은 이제 모르냐면은 뭐 싱크대에만 있으면 안되겠죠 기반인 네 이게 오수관로를 아 오수관로니까 하수 하수 뭐지 이렇게 집에서 그 싱크에서 나오는 그 오수는 아니니까 하수를 이렇게 여기서 빠지면은 이 구배를 이 흐름을 타고 저쪽 바깥의 안쪽에 이렇게 한번 디귿자로 꺾어져 가지고 이 밖으로 돌아가요 배관이 네 그래서 단점이라면은 이거 수도도 제가 끌어왔는데 밖에 저기 1층 화장실에서 요쪽 이게 반대 벽이 화장실이에요 거기 세면대도 있고 네 거기서 이제 어쨌든 거기에 있는 뭐를 어디서 따왔냐면은 원래는 남자 소변기에서 소변기를 솔직히 안 쓰잖아요 그래서 소변기를 아웃시키고 소변기 밑에 있는 그 오수관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연결돼서 나갑니다 네 결국 오수관은 또 오수관 그 오수관로 해서 다 합쳐지잖아요 결국 하수하고 오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거리가 멀리기 때문에 냄새는 안나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겨울에는 못 쓴다는거 왜냐면 겨울에 이게 엑셀파이프도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돌려놨기 때문에 물론 밖에서도 배관 작업을 해놔가지고 그래도 괜찮긴 괜찮은데 얼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쓸 수가 없다는거 만약에 잠그지 않으면은 다른 1층에 진짜 써야되는 부분까지 다 얼어버리니까 그래서 일단은 봄부터 늦겨울까지는 지금은 쓸 수가 있어요 지금 별로 안 추우니까 물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요리 같은 것도 하고 그냥 뭐 손 씻고 화장실은 또 원래 여기다 화장실을 들여놓을까 하다가 야 그렇게 하면 진짜 너무 피곤해진다 생각하고 제가 여기까지만 참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9배 조금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받침을 이렇게 해놓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건 도마 같은데 도마 예 이거는 원래 도마인데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또 이것도 이제 제가 이게 led 등박스에요 등박스 이게 딱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기 딱 맞더라구요 여기 방부모 하나 걸치고 그래서 물건 같은 거 선반으로 이렇게 쓰려고 네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거 냄비거리 재밌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또 재미난 영상 뭐 이렇게 벽에는 지저분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냐 뭐 이제 시트지 같은 걸로 붙여가지고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수평이 안 맞네 혼자서 막 급하게 달다 보니까 네 어쨌든 뭐 그냥 쓰기에 불편함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어쨌든 제 사업장에서 또 이렇게 저희 주말농장에서 뿐만 아니라 거기 텃밭 놀이터고 여기도 저에겐 또 놀이터 공간이거든요 네 같이 또 수업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네 다양한 또 이렇게 연습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간단하지만 저의 공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멋지게 또 이렇게 오늘 만든 거를 또 보여 드렸습니다 자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